이처럼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실내 에어컨 사용도 급증했는데요. 그런데 정작 이 에어컨이 냉방병은 물론 호흡기 질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.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자동차 에어컨 필터입니다. 공기 중에 시커먼 매연은 물론 나뭇잎 등 각종 이물질들이 지저분하게 에어컨 필터에 걸려 있습니다. 1년 사용한 자동차 에어컨 필터로 새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자동차 에어컨 필터를 1년에 한번 교체하라는 이유입니다. 박테리아나 또 각종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온도, 그곳에 물이 생기고 습도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은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이 많기는 마찬가지.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필터도 한 해 최소 2번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반적인 기준은 썸머타임이 시작할 때 한 번, 끝날 때 한 번입니다. 그동안 쓰시던 에어컨들을 휠터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써야만이 전교금도 적게 나오고 수명도 길고 활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그런 점검이죠. 에어컨 필터에는 각종 먼지와 함께 생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. 장시간 청소나 교체되지 않은 에어컨 필터는 알러지나 천식 등 호흡기 환자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요새 많이 흔하게 보는 것들은 감기철은 아닌데도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시고 이런 기관지에 대한 알러지나 천식의 그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갈 때 감기로 오인을 하고 시중에서 파시는 감기약을 오용이나 남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필터 청소뿐 아니라 실내와 실외의 온도를 10도 미만으로 해야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